안녕하세요 OCN 구독자 여러분 저는 보이스앤 시즌3에서 박은수 역을 맡은 손우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서의 역할을 맡게 된 김우섭입니다 새샘 처음 듣는... 저도 처음 들어봐요 나 화이팅 열어요? 아아아아아아 저 아직 진요은 승진할 때는 안 됐고요 맞아요 짬이 좀... 아직 고난도 한 번 더 겪어보고 전 두 번 겪었거든요 근데 저도 컸어요 손가락 잘라 잘라요 아 그렇죠 저번 시즌에서 성실함? 이죠 성실함은 또 진세율인데 아니에요? 아 퇴근하려고 하지 않았나요 계속? 그럼 여기서 먼저 퇴근 아 뭐야? 아 다행이다 형에게 추천하고 싶은 보이스3 속 역할은? 근데 후보가 뭐가 있나요? 형사 역할이 있고 형사 아니면 콜팀 저희 콜팀 아니면 가해자 피해자 저희 형이 요즘 집에서 제가 대본을 보고 있으면 약간 연기 욕심을 내요 어 혹시 맞춰주나요? 제가 막 센터장님 센터장님 옆에서 센터장님? 이러면서 막 그래서 저랑 똑같은 역할 진서열 역할을 한 번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죠 저는 그냥 따로 관리하지 않아도 아니 항상 세트에서 노래를 자주 부르고 잘 불러요 그래서 한 번씩 세율아 노래해줘 막 이렇게 한 번 요청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컷하면 긴장이 풀리니까 긴장이 좀 풀리면 노래가 이상하게 더 불러요 저 비법이 그거예요 물 마시는 거 저는 평소에 물을 자주 마시는 편은 아닌데 그 세트에 촬영 갈 때는 항상 거의 2편 가까이 마시는 거 같아요 부끄럽죠 그런 거 같기도 손은서 연 김우석의 ASMR 약간 이런 느낌 파이팅 트윙클 트윙클 리 리 리 리 리 리 리 리 리 아 이거 주세요 뭐예요? 혹시 뺏어 먹는 거 아니에요? 얘가 뺏어 먹었어요 아 아 음 이거 소리 좀 이상할 것 같은데요? 충분히 이상한 것 같아 아 근데 맛있다 이거 하나 드실래요? 손은서 밀라비념설 저 시즌 이 사진이래? 첫 번째 거? 응 솔직히 더 예뻐지셨어요? 좋은 거 엄마 일단 저는 제가 나이 든 거 느껴요 앞으로 더 시즌제가 온다면 더 열심히 가꾸겠습니다 입어보고 싶은 다른 제복이 있다면? 정복이라고 하나요? 굉장히 뭔가 멋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혹시 무슨 어떤 제복? 저는 군복만 합니다 보이스3 골든타임 팀의 현장 케미 어떤가요? 저희 케미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많이 친해지다 보니까 확실히 서로 말할 때도 더 편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요 네 저는 그냥 누나라고 저는 서유라 혹은 우서가 네 감사하긴요 이런 모습을 봐야되는데 아 2019년 버전 OCN 성대문사 들려오세요 드라마는 OCN 드라마는 OCN 제가 유일하게 할 줄 아는 성대문사가 딱 하나 있어요 이성균 선배님 성대문사가 있는데 리믹스 버전으로 하고 10 Form 제 오더다 드라마는 OCN이야 다른 거 보지 말고 OCN 봐 OCN 알겠지? 오!! 오 잘한다 괜찮아요? Quer thickzzaentes Bio 검색이 점원 가능하다는 저기에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김우석에게 베이지란? 본인 스타일인가요? 이 스타일 자체가? 저한테는 베이지는 진짜 없으면 안 될 색이에요. 저 색 말고는 제가 잘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색깔이 없어가지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있는 건데 어쩌다 보니까 집에 쌓이는 게 있어요. 흰색, 검은색, 베이지색. 남색 끝. 남색? 아! 나 삭제할 거예요. 아니 왜 봤어요? 아니 이렇게 지금 직접적으로 사람 목샷 먹으라고 말씀해주시는 거 아니시죠? 되게 느낌이 묘하는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3.5억도 돌파 연필이 나는 앤범까지 돌려먹었다. 한 번밖에 안 봤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 걸 찾아보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깔방이라고 해야 되나? 영상 이렇게 팬들이 올려주는 그런 영상 보네. 조금 다요? 공방은 항상 챙겨보고 촬영 있을 때는 못 보지만 그렇게 보고 제 방으로도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잘하고 싶어서 보여줘요. 이런 식으로? 5분 practices 우리도 다 하죠 내 connaissance 고맙습니다.